네, 쇼메이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막 G2 상대로 복수를 성공하셨는데 이제 TES나 수닝을 결승전에서 만나실 예정입니다. 이번 승리로 어느 정도로 좀 해방감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G2가 좀 멘탈적으로라든지 LCK 자체에게 조금 상성 같은 느낌이 있었고 꼭 극복하고 싶은 그런 벽처럼 다가오는 그런 팀이었는데 오늘 승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특히나 이번 승리로 LCK가 3년 만에 다시 결승에 진출했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조금 생각하시고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작년에 복수를 저희 팀에서 잘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G2가 이제 또 LCK 팀들만 만나면 거의 다 이겼어가지고 좀 LCK의 복수도 한 것 같아서 두 배로 기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은 뭐였죠? 너구리 선수에게 질문이고요. 이번 승리를 통해서 LCK가 3년 만에 월드 결승에 다시 진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소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LCK가 어떻게 다시 이런 결승 무대에 돌아오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LCK 차원에서도 이렇게 결승에 갔다는 게 저희도 되게 장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기분이 되게 좋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문이라는 팀에서 결승에 갔다는 것 자체를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두 선수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팜 선수가 더 까다로워서 저는 두 선수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사 선수가 더 개인적으로 부담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두 선수분들 상대로 결승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지 네? 결승전에서 일단 최대한 제 장점 살리면서 팀원들이랑 같이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텐센트 e스포츠 기자님께서 쇼메이커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오늘 경기 내에서 LPL 팀들의 인장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경기에 대한 예측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18년도 IG랑 19년도 FPX 뛰었는데 두 팀 다 G2를 이겼던 팀들이어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다음 질문은 뭐였죠? 아 진짜 Q. Q. Q.